전세권 한번 봐볼래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좀 오래 갔어요 전세권은 그럽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정도면 다 이야기한 거예요 10월 28일 날 시험에 나올 정도로 내용 자체는 전체가 단지 이제 그 기억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인 거지 다중에 기억 못해도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쉽게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지문이 점점 길어진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의제기를 해버리니까 지문이 단순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의제기가 안 들어오기 위해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지더라고요 민법은요 한때는 민법이 쉽게 나오고 학교론이 어렵고 학교론이 다음에 쉽게 나오고 민법이 어렵게 나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알겠죠 학교론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면 기본 점수는 나온다고 해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왜? 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론의 문제를 개작을 해버리면 이의신청이 들어가요 이게 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은 그대로 문제를 내는데 지문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30회 31회 32회 33회까지 지문이 점점 길어져서 어려우지 어렵지 쉬워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작년 33회 때도 어려웠으니까 이번 34회 때는 쉬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게 좀 난감해요 그러니까 학교론을 잘하면 학교론 점수를 높이세요 알겠죠? 민법을 기본 점수 맞으면 되고 어차피 민법이나 학교론은 같은 과목이니까 한 과목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쪽에 넘어가지고 점수를 넘겨주면 되거든요 전세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전세권인데 전세권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는 자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이 건물에 의리한 사람이 전세금을 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전세권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전세금은 반드시 요소예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전세금은 우리 현법위 중에서도 반드시 범위가 금전이어야 돼요 금전으로 지급되는 게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전세금하고 매매대금이에요 나머지 차임이라는 거 있죠 월세 월세라든지 아까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 같은 경우는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곡물로 줘도 돼요 쌀 한 감아 지불해도 상관없는데 전세금하고 매매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세기간 있죠 기간 기간을 2년을 약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뭘 한다는 거예요? 합의를 하고요 플러스 전세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전세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목적물 있잖아요 목적물 그렇죠? 이 목적물 인도는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X예요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합의하고 전세금 지불하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전세 목적물에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전세권은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인데 전세권은 가장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용익물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용익물권성은 뭐예요? 이 2년간 을은 이 집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이제 끝났죠 기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설정자는 뭘 돌려줘야 돼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을은 전세권자는 뭘 돌려줘야 되죠? 기간이 끝나면? 기간이 끝나면 집하고 플러스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서류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소서류가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전세금을 줘야 되고 이 사람은 목적물하고 이 말소서류를 줘야 되는데 둘 간의 관계가 동시행 관계예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고 동시에 그러면 이걸 뭐냐면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전세권자는 이걸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전세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집주인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매를 붙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담보물권성이라 그래요 담보물권성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이걸 뭐 한다는 거야?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대금으로부터 후순위보다 우선에서 내가 변제를 받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용익물권성하고 또 하나가 담보물권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다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를 붙여가지고 경락대금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죠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성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이제? 담보물권성은 남아 있죠 전세금을 줄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전세금을 안 주니까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안 줬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자는 누구에게? 병에게 자기의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담보물권성을 주는 거야 경매권을 그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거지 애한테 사용 수익권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용 수익권은 없어진 거야 그럼 뭘 주냐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를 붙일 수 있는 담보물권성인 전세권을 양도한 거예요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우리가 전세권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용인 물권성을 양도하죠 그런데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나중에 멘트를 보다 보면 이미 지문들이 나온다니까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그다음에 전세권을 함께 양도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종료됐는데 왜 전세권을 양도하지? 전세권은 없어진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전세권은 용인 물권성의 전세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성의 전세권이라고 그럼 얘가 돈 달라고 하겠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돈 안 줘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전세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경매권을 줘야 되는 거야 그때 담보물권성이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예요 추웠나 보죠 저번 시간에 전세금 동그라미 쳐요 거기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별 다섯 개예요 그다음에 이 전세권에다 두 개를 쳐놓으세요 하나가 용인 뭐라고 했어요? 물권성하고 담보물권성인데 용인 물권성이 뭐예요? 용인 물권성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고 여기는 일종의 담보물권성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경매권 경매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히는 이게 우선 면제권이에요 경매를 붙여가지고 경낙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가겠습니다 그게 우선 면제권인데 우선 면제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경매권 이렇게 해놓으면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히 얘도 전세권도 상림관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상림관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실까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은 요소입니다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뭘 말하는 거예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는 거죠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만 대상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고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성이고 그다음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이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한다면 경매를 신청하여 경낙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여기가 담보물권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성하고 담보물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농경지는 안 돼요 농경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303조 법이 그래요 조문의 2항에다가 농경지는 전세권을 잡을 수 없다 농경지는 전답과손을 말하는 거예요 전답과손은 임대차는 가능한데 전세권을 설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전부도 돼야 안 돼요? 되고 일부도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 그래서 아파트 전체 방 3칸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만 옥탑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방금 설명한 거죠 용익물권성 사용수익 그다음에 전보물권 경매우선변제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이 중요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 전세금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는요? 목적물 양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채권 담보로 전세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전세권 설정 등기로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경락 대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전세권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활용을 해요 전 채권 돈 빌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전세금 지불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산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경매를 신청하려면 소송을 해야 돼요 확정 판결을 받고 그걸로 경매를 신청하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굳이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적물 양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채권 담보예요 채권 담보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 돈 빌려주면서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에 돈 안 갚으면 그 전세권을 경매로 실행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담보로 전세권이 설정되면 목적물 자체가 양도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 멘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토지 전세, 건물 전세권의 요소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언제나 유상해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세금이어야 되고 이건 안 물어보는데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돈, 돈이어야 되지 육가물은 안 돼요 다른 물건을 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 이건 조심하셔야 되네요 여기 별표시 하나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기존 채권이 뭘까요? 기존 채권이 뭐예요?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을 내가 당신한테 1억 빌려줬잖아 그걸 전세금으로 하고 당신 집에서 2인자만 삽시다 하고 기존 채권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가름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현장에 갔던 이렇게 나와 반드시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OX X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빌려줬던 돈을 전세금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금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증간변동 자, 여기 4번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래도 이건 뭐가 돼요? 무효입니다 반드시 전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네요 뒤로 가볼게요 5번에 가면 자, 이걸 좀 봐보세요 자, 5번 뭐라고 돼 있냐면 3자 간의 합의 보인가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원래는 딸내미가 뭐라고 해요 서울로 대학을 오면 전세집을 얻어준다고 그럼 원래 집주인하고 아버지가 전세권 계약을 믿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딸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전세권자를 그러면 계약은 아버지,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따로 되어 있지만 딸내미를 전세권자로 올리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집주인, 딸내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누구? 딸 이름으로 전세권자를 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한번 가보면 존속기간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10년을 넘지 못한다 보이죠 그럼 10년을 넘지 못하고 만약에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최장기간이라고 해요 최장기간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전세권에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게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거 건물 동그라미 쳐요 이왕에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건물은 뭐라고 했어요? 존속기간을 1년 미마로 정할 때는 이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최단이라고 해요 최단기간인데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건 최장이잖아요 그럼 최장기간은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모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최단기간은 누구만 적용하는 거야? 건물만 적용되고 토지 전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토지 전세권은 6개월만 정할 수도 있고 3개월만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죠? 이것만 그게 크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정도만 봐두라고 이건 딱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건물만 최단기간 1년이 적용된다 이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등기해야 제3장에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토지와 건물의 합의갱신 보이죠? 동그라미 갱신한 날로부터 역시 뭐예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합의갱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밑에 보면 법정갱신 나오거든요 그럼 합의는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토지도 인정하고 건물도 인정을 해요 합의갱신은 그럼 이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연장, 연장등기를 해야 돼요 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을 그런데 법정갱신은 토지는 안 되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이건 등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 법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법정갱신은 왜 건물만 인정할까? 이게 어떤 거냐면 건물이 있어요 가백에 여기에 의리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그럼 법정갱신이 어떤 제도냐면 밑에 한번 봐볼게요 5번에 이거예요 지금 건물 동그라미고요 법정갱신 나왔는데 설정자가 보이죠? 설정자가 땅 주인이죠 건물 주인이죠 설정자가 기간 반려 뭐라고 했어요?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을 안 해요 나가라 전세금 올리겠다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거야 갱신된 걸로 본다 이게 자 한번 상황을 그려보세요 자 토지 있죠 토지 토지을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토지 전세 토지는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여기가 기간 만료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기간이 만료되면서 나가 라고 해도 그냥 나가면 돼요 토지는 근데 건물은 기간이 만료되면서 나가 그래버리면 집을 못 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건물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일반 토지는 거기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은 의식주와 관련된 거야 근데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가세요 그럼 얘는 집을 어떻게 구하겠냐고 그럼 길바닥에다 짐 싸놓고 집 구하러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기간 만료되기 전 언제부터? 6월부터 1월 사이에 집주인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지 전세금 올리겠다 뭐 하겠다 나가달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 없었어 그럼 전세권자는 집을 구하겠어? 안 구하겠어? 안 구하고 그냥 살고 있겠지 그렇죠? 그럼 이 기간이 아무 말도 없으면 기간이 만료될 때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걸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도 만약에 6월부터 1월 사이에 집주인이 나가달라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그 사이에 을은 당연히 집을 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면 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 갱신 제도를 둔 거예요 지금 건물에만 최소한 건물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대꾸를 해주라 나갈 건지 전세금을 올릴 건지를 뭔가 액션을 취해줘라 그런 액션이 없었다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연장된 걸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물에만 법정 갱신 제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는 이런 기간이 없어요 토지 전세권자일 때에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도 없으면 기간을 연장한 걸로 본다 그런 거 없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존속기간은 뭐라고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랬죠 이거요 이거 이렇게 체크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법정 갱신은요 건물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이제 그럼 다시 연장된 거잖아요 그럼 이 연장될 때 전세금은 동일해요 근데 기간은 없는 걸로 봤어요 그럼 기간이 여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2년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간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라고요 소멸 통고를 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후에 소멸되는 거예요 이건요 나가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뒤에 짐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법정 갱신은 가장 중요한 게 건물만 있다는 거 이걸 좀 체크해 주셔야 된다 법정 갱신 기간이 뭔지 알겠죠 기간 만료 중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전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을 법정 갱신이라 그래요 이때 법정 갱신이 될 때는 존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요 당사자 각 당사자가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그게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짐을 빼는 거예요 그걸 법정 갱신 제도라 그래요 왜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는지 아시겠죠 이해 되나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지상권에서 뭐라고 했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걸로 본다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죠 아니요 지상권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랬던가 그렇죠 그럼 틀리다고 그랬죠 지상권에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0년 15년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이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봐요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라고 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라고 돼 있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세권 법정갱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법정갱신도 이렇게 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게 되고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소멸 통과해가지고 내보낼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 5번은 빨간색을 좀 해주셔야 돼요 5번 아까 이거 5번이 빨간색이고 6번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5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올라가면 네 번째 전세금 반환청구권하고 전세권하고 분리양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회가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갑이란 사람하고 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게 전세권자죠 전세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집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말이고 기간이 끝나면 얘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죠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야 전세금 반환 채권이거든요 이건 채권이에요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이고 그럼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가지고 전세권은 내가 갖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당신이 가지세요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이게 누구만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 지상권만 분리돼요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분리가 되지만 나머지는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전세금하고 전세권 분리하면 안 되고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 분리하면 안 돼 요역지와 승역지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고 아 이거 잘못됐다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아니고 여기다 지역권이라고 쓰세요 이거 지역권하고는 분리가 안 돼요 이건요 요역지와 지역권을 분리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은 뭐냐면 501호라고 해서 내가 사는 공간이에요 나만 쓰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 공용부분이라고 해도 돼요 공용부분 요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공용부분 그 다음에 요건 분리가 안 된다 분리가 되는 건 뭔만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지상권하고 뭔만요 지상물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전세권도 전세금 반환채권 분리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살면서 전세금 반환채권은 당신이 가지세요 양도할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건데 자 거기 보면 1번에 원칙을 한번 봐볼래요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채권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리 양도가 안 됩니다 다만 요건 있어요 장례 조건부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는 말 보이죠 이게 뭐냐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당신이 가져가세요 라고 미리 약속을 해둘 수는 있어요 미리 이걸 장례 조건부 채권 양도라 그래요 요 존속기간이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건 돼요 이게 그래서 장례 조건부 채권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당신이 가져가세요 라고 미리 약속을 해둘 수는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뭐라고 해서 기간이 만료가 됐죠 만료 만료가 되면 전세권과 함께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전세권이 무슨 전세권이에요 요건요 요것은 용인물권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담보물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양도가 가능해요 이건요 그러나 용인물권성이 살아있을 때에는 전세금 반환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냥 요게 안 되면 요것만 해주세요 요것만 요거 분리양도가 안 된다 요것만요 분리양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설정자 보이죠 설정자라고 되어 있는 거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의 소멸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권자가 설정지 계약도는 목종을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이라는 거 보인가요 요건 읽어만 두시면 되거든요 아파트는 아파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를 상업용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카페 같은 걸로 그럼 용도를 용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나가주세요 그러면 요건 즉시 소멸이 됩니다 전세권자가 그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이 해야 되는데 그 용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소멸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럼 즉시 소멸해요 용법 요것만 하나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자 전세권도 담보를 잡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저당을 그러면 전세금 대출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건 별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요렇게 자 이걸 물어보는 건 요걸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갑이란 사람 집에다가 을이란 사람이 자 전세권자예요 그럼 이 사람 밑에 전세권의 A은행에다가 요렇게 저당을 잡았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런 거죠 을구의 일본에다가 을이란 사람에게 예를 들면 1억이다 전세권 설정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1-1로 해서 A은행에 5천만 원짜리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저당권은 요게 주등기죠 요게 뭐예요 부기등기죠 그럼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 없어지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세권이 없어진 거야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소멸이 됩니다 소멸됐어요 소멸된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여긴 당연히 소멸이 돼요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소멸되면 뭣도 없어진다는 거야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를 물어보냐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가 없어지면 북이 등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니까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저당을 붙일 수 있는 대상물이 없어진 거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1억이라는 전세금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사용수익권인 전세권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전세권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저당권도 같이 소멸돼요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실행된다 이렇게 나옵니다고 그런데 이 저당권자도 지금 돈 못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 당연히 갑이 갑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 전세금을 을에게 줘야 되잖아요 이걸 압류하는 거야 이 저당권자가 압류해서 지급금지를 때린 거야 지급하지 마라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된다 하고 압류함으로써 자기의 피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라는 건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물상대위라 그래 이 물건 대신에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이에요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뭐도 돼요 당연히 저당권도 여기서 저당권도 어떻게 돼? 당연히 소멸됩니다 이걸 바로 네 거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저당권자가 실행을 해서 피담보 채권을 확보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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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저당권을 그 다음에 이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저당권자는 아까 저당권자 가치적 변형물이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아까 전세금을 뭐 한다는 거야 압류 또는 압류만 합시다 압류를 했어요 압류했다는 것은 그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주지 마세요 이게 전세금 이거 지급 금지를 때린 거예요 전세금 주지 마라 얘한테 내가 받아가야 되니까 이게 압류예요 그러면 압류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에게 누구예요 갑이죠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자기의 빌려준 돈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뒤에 가면 물상대위라고 해요 그 현장에 가면 간혹 가다가 전세권에서는 물상대위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멘트도 나와요 간혹 가다가 그럼 틀린 지문이죠 물상대위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3자가 누구예요 3자가 저당권자가 압류 등이 없었나 봐요 그럼 이 사람이 압류를 안 한 거죠 전세금을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 얘한테 지불해야 되겠죠 압류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압류하면 압류하면 지급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요 이건요 그래서 셈을 내면 이걸 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거 여기 아까 1번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어요 1번 지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물상대위를 인정한다는 거 이거 지금 네파토리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전세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건 전세권이 아니잖아요 올전세니까 임대차니까 그럼 여러분들 임대차는 등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분들이 그럼 은행은 뭘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3억씩 4억씩 뭘 보고 전세금 대출을 받아요 그건요 그 전세금 대출을 할 때에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에게 양도각서를 이미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양도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 주인한테 왜요? 그건 은행에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집주인이면 그 양도 그 은행 있잖아요 그 대출 받은 은행에다가 전화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임차인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해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 보증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담당 직원을 연결해 줘요 그 사람 담당 대출자 그 사람한테 계좌번호 알려주면 거기에 넣어주세요 근다고 그럼 넣어주면서 종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올 전세할 때에 전세금 대출은 그 양도각서를 받기 때문에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었다면 이 부기등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전세권이 많지가 않지 이런 상황 그런데 협력으로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보인가요? 이 부속물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자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뭘 받아야 돼요? 동의 동그라미 쳐요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쳐요 동의나 매수가 전제조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내가 그 말을 가끔 하거든요 임대차에 가면 또 나와요 이게요 제가 임대차를 살 때에 임대차를 살 때에 온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깥에서 세면을 하는데 바깥에 보일러가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도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쌈방을 얻다 보니까 쌈방을 내가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온수기 가스 온수기를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내가 나중에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설치를 했다고 이걸 50만 원 주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그렇죠 그러면 이 부속물이거든 그게 부속물을 당신이 사세요 임대인한테 하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처럼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어서 임대인은 사야 돼요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여기 이건 건물 전세권이거든요 건물 전세권하고 나중에 건물 임차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부속물은 반드시 동의를 받고 부착을 했거나 임대인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돼요 그럼 자기가 임으로 임으로 부착한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임으로 부착한 건 안 되고 반드시 동의를 받고 부착했거나 아니면 매수한 것만 가능해요 알겠죠 그럼 이 부속물은 나중에 볼까요 안 볼까요 볼 거예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내가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몇 페지라고 써놓냐면 나중에 한 번 더 볼 건데 이게 그걸 201페지라고 써놓으세요 201페지 참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여기 201페지 참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 가면 나중에 임대차에 부속물 매수가 나오거든요 걔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똑같아 그때 또 설명하죠 다음 다음 주에 자 됐죠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건물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에 대한 효력이 다 보이죠 다 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갑의 토지고 여기가 누구냐면 을 거예요 건물이 그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보이시죠 그럼 남의 땅에다가 건물 올리려면 둘 간의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상권이 있거나 여기에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이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켜버리면 건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상권 임차권을 없애면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제 동의를 받아야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인 토지에 타인 토지가 누구예요 갑 그 다음에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병의 전세권이 그러면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럼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려면 이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건물이 없어져 버리고 건물이 없어져 버리면 전세권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읽어만 두면 돼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일부 전세권 그럼 일부 전세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옥탑이에요 옥탑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 갑인데 여기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일부에 됐죠 그럼 이 친구가 전세금을 안 주는 거야 기간이 끝났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을이라는 사람 전세권자는 이 전체를 경매 붙일 수 있느냐 전부 경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부 경매는 안 되는데 을이 전부 경매를 붙이지 못했지만 이 건물에 예를 들면 병이란 저당권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경매를 붙일 수 있겠죠 경매를 붙이면 이게 단일 건물이잖아요 그럼 방 한 칸 방 두 칸 방 세 칸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전체로 이게 공시지가 얼마니까 감정가 얼마 경매가 얼마 하고 정해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옥탑 따로 감정하고 작은 방 따로 감정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럼 전체가 감정가로 매겨지고 경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부 전세권자는 자기 순번에 따라서 전체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이건 중요해요 전부를 경매 못 붙여요 전부를 경매 못 붙이는 거고 다만 누군가가 전부를 경매 붙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건 가능해요 아마 처음에 나올 때 이걸 가장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경매가 넘어가면 경매를 좀 알면 금방 아는데 방 한 칸당 감정평가를 안 해요 아파트가 경매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럼 경매가 넘어갈 때 감정평가사가 와요 그럼 작은 방 얼마, 큰 방 얼마 이렇게 매기질 않는다고 전체 얼마 그런다고 그럼 이게 지금 단일건물이잖아요 단일건물 일부잖아요 그럼 이 옥탑에 살고 있을 때 누군가 경매를 붙이면 감정평가를 받을 때 옥탑 얼마 이렇게 감정평가를 매기지 않는다고 그럼 전체 싸잡아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 가격으로 경매가 시행된다고 그렇죠? 그럼 순번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겠죠? 이때 옥탑에 살고 있는 일부 전세권자도 전부에 대한 감정가, 경락대금으로부터 자기의 그 전세금을 확보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전부를 경매 붙일 수는 없지만 전부에 대한 우선 면제권은 인정하는 거야 그 전체 경락대금 받아들여져요? 자, 이건 좀 체크하시고 이건 별로 아까 이야기했던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설정자는 뭘 줘야 돼요?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전세권자는 뭘 줘야 돼요? 말소서리와 목적물, 집 이게 어떻게? 이게 동생관계라고 동시에 이행되죠? 집주인은 전세금 돌려주고 전세권자는 목적물과 말소서류 이렇게 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일부 멸실은 놔두시고 12번역 전세권 설자의 변경이란 말 보이죠? 이건 체크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2년간 그런데 1년 있다가 집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년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전세금하고 여기 쓰다 보면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 유익비 유익비를 누구한테 달라고 하죠? 얘한테 달라고 해요 구소유자 누구한테? 신소유자에게 달라고 하지 구소유자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 누구한테? 신소유자 이거요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유익비도 써놓으면 돼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필요비는 안 돼요 왜? 이 현상유지는 여기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권이 없어요 여기는 유익비 청구권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상유지를 누가 해요? 전세권자가 현상유지를 하고 통상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필요비 청구권 없고 유익비 청구권만 있다는 거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전세는 이건 놔두셔도 돼요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죠? 여기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 전전세 전전세 보이죠? 전전세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전세권자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내는 거야 병에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전전권자가 돼요 그럼 여기 시험에 나온 건 딱 한 번 나왔는데 두 번 나왔는데 어떤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에 원전세 있잖아요 원전세 여기에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그럼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금하고 이 기간이 여기도 적용을 받냐 똑같이 이 범위를 넘을 수 있냐 그게 논점이에요 그럼 얘 전전세금은 1억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억을 넘으면 안 돼요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이건 2년 안에서만 돼요 이게 달라요 임대차에서 전대하고 양도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만 시험에 나갔었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거요 어디 갔지? 이거 이거 존속기간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 이거 하고 전세금도 원전세금 기간 내만 되는 거예요 넘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이 전전세는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 없이 하는 거예요 동의 없이 물건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만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좀 쉬었다 와요 잠깐 5분만 쉬었다 화장실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aning 감사합니다.